수술을 받는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의료진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옵니다. 장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9개월 만으로 이들은 지난 2016년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앞서 경심 공판에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주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